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시장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수급이 메말라 가면서 주도주 안에서의 힘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이날 국내 증시에 또 변동성을 가지고 왔던 것은 미국 대선 뿐만 아니라 시간에서 실적을 발표했던 미국의 빅테크들의 실적도 부담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팔자 공세를 이어가면서 그래도 당 초반에는 중간에 한 번 상승 흐름을 보였던 코스피는 결론적으로 0.5%대 지수 하락을 보였고요. 이날장에서 코스닥이 2% 가까이 내려오면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단에서도 반도체와 바이오, 2차전지 모두 상위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전날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망스러운 실적 확인과 함께 2차전지주들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졌고요. 반도체 관련 주들 그리고 바이오는 일부 테만에서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대형주들 위주로는 지속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코스피의 성적이 11월에는 늘 좋았다는 게 될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2.7%대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11월 안에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도 함께 던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대선이 있었던 해에는 더 높은 상승 흐름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3.4%대 지수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 같이 지켜보시죠. 그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확인해보시면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지금 증권가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죠. 외인들도 이날장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거 매수를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37만 원 정도 라인대 장 마무리를 지었는데 증권가 기준으로 현재 48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안에서는 지금 기아와 고려 아연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기관들은 그렇게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시간 외에서 실망스러운 실적 쇼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을 대거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네요. 그리고 52주 신고가 이날장에서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종가 기준보다는 장중 기준으로 52주 신고가 나왔던 종목들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는 7.4%대 상승을 보였는데 개별 이슈가 확실히 있었고요. W게임즈는 장 중간에 52주 신고가 터치하고 결론적으로는 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이 힘이 되어졌네요. 그렇다면 업황과 섹터단에서의 움직임으로 시장 정리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최근에는 말 그대로 말라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단 안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여전히 해리스와 트럼프 트레이드에 집중하면서 시장의 희비가 매일매일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는 확실히 해리스 트레이드가 우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사전 투표율이 지금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의 사전 투표가 굉장히 우세하다라는 지지율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대마와 낙태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사한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연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에 배치한다는 소식, 그리고 앞서 확인했던 한화에오르스페이스의 호실적과 함께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루미루나 한일 단조와 같은 종목들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위고비 관련해서는 기대감과 우려감이 계속해서 설키면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위고비와 관련된 부작용 사례라든가 오남용 사례들이 국내에서는 한의 리스크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말 그대로 꿈의 약이라고나 할까요? 모든 곳에 정말 만병통치약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위고비, 이번에는 관절념, 무릎관절념에도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날짱에서 위고비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품귀 현상을 이어가고 있는 위고비, 유비케어에서 대량으로 물량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안에서도 20%대 가장 큰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 흐름을 보였던 섹터들, 대부분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실망 매물로 하락을 보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건이나 가상화폐 쪽,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까지 트럼프 트레이드에 약화가 이어지면서 하락세가 나왔던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파르게 조선 쪽에 대한 반등감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중국 리스크가 초과적으로 국내 증시 안에서는 조선주들의 하방 압력에 힘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장에서 당장 어떤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시간에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부터 점검을 해보자면 대한제강이 있었습니다. 자사주 취득 소식과 함께 개별 공시에 대한 상한가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장 출발 이후의 변동성 주목을 해보시고요. 정책 이슈 11월 들어서는 어떤 걸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지난주에 반도체 특별벽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지만 30일에 발표가 됐었던 게 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공시였습니다. 11월부터 일단 본격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기준으로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기업들의 육아휴직 사용 빈도수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나눠서 확실하게 공지를 해야 된다는 게 세부사항으로 공개가 됐는데 해당 공시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일본 쪽의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남자 직원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2년 동안 2배 넘게 급증했다는 데이터까지 확인이 되면서 저출산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추해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시장 안에서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잠잠했지만 정책 이슈와 함께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한 주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미국의 대선이 되겠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저희 다이넹커와 함께 봤던 사인에서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해리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재 승패가 말 그대로 박빙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바다와 놀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싱과 조지아주에서는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훨씬 더 우위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펜실베니아에서만 현재 굉장히 박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7개 경합주 안에서 동률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장 안에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에 대한 여파로는 우리 국내 중시에서 업종별 수혜와 피해 섹터가 더욱더 극명을 나눌 수 있다는 변동성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한 변동성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추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말 사이에 전해졌었던 버핏의 소식이죠. 버크셔는 오히려 대선전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주식 비중을 크게 줄이고 현금의 비중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449조 원 터치를 하면서 사상 최대 현금 보유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핏의 이러한 행보가 우리한테는 어떤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후보별 수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저희가 다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확실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줄 정리를 해보자면 트럼프 쪽으로는 전통 에너지나 산업재 부분, 그리고 해리스 관련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나 2차전지 관련주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권가 안에서 조금 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은 대선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있는 FOMC를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연준이 전망하고 있는 앞으로의 경제는 어떠할지 이 부분까지 같이 점검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글로벌에서 보내오고 있는 시그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슈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엔비디아의 또 다른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25년 동안 인텔이 지켜왔던 자리를 밀어내고 드디어 엔비디아가 다우지수 종목에 편입이 됐는데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 이러한 소식은 확실히 AI 섹터가 시장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는 150% 넘는 폭등을 보여왔고, 인텔 같은 경우는 50%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두 종목 미국 증시에서 추가적인 변동성도 체크를 해보시고, 이러한 이정표가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추가적인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관련돼서 전해진 또 다른 글로벌 이슈는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8일부터 진행이 되고 내년 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데요. 무비자로 중국 여행이 가능한데 15일에 기간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이를 놓고 업계 안에서도 이번 비자 면제 이슈로 인해 중국을 향하는 관광객들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미 3분기 들어서 중국의 패키지 송출객이 전년 대비해서 투어사마다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인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오늘 여행 관련주들, 항공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이번 주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일정들 점검을 해보시면 일단 오늘 코리아 밸류어 지수 ETF 상장이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사실 부진했습니다. 3%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 ETF 상장과 함께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목요일에 FOMC 있습니다. 주요 미국의 경제 이슈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들을 잘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의 변동성에 주목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과 코스피뿐만 아니라 나스닥까지 이번 주에 상장되는 신규 기업들도 많습니다. 매일매일 해당 기업들의 일정들까지 같이 체크하시면서 주요 변수들에 대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계속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장 때까지 이델리TV와 함께 하시면서 주요 종목들, 이슈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뉴욕 증시로만 더 들어가서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첫 시작이 좋았습니다. 11월 첫 거래일에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7%가량, 나스닥은 0.8%, S&P500 지수도 0.4%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마존과 인텔이 호실적 이후 크게 오르면서 다우 지수를 끌어올린 경향이 있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요일장 올랐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좀 부진했는데요. 다우, 나스닥, S&P500 지수 모두 다 하락했고요. 특히 나스닥과 S&P500 지수, 지난 한 주 동안에는 1%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금값은 엇갈렸습니다. WTI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 보복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약간의 상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주말 사이에는 오펙플러스가 12월로 예정돼 있던 증산을 한 달 더 연기한다,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과연 이 소식이 월요일장에서 추가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고요. 금값은 소폭, 사상 최고치에서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또 주요 지표 두 가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미 노동부가 공개하는 10월 고용 보고서를 보니까 10월 미 고용이 1만 2천 건 증가한 것에 그쳤습니다. 예상치가 10만 건이었는데 정말 크게 하회했죠. 이유를 찾아보니까 허리케인과 보잉 때문이다 라는 이유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는 여전히 청신호가 켜져있다라는 시그널들 나왔습니다. 또 10월 ISM 제조업 지수가 46.5를 기록했는데요. 이 또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계속해서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 대선과 11월 FOMC를 통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난 뒤에 과연 제조업의 반등이 이루어질지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운명의 한 주가 되겠죠. 현지 시간 기준 5일 미국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6일부터 7일에 걸쳐서 11월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일정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한번 볼까요? 이날 아마존과 인텔이 특히 빛났는데요. 아마존은 6%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또 인텔도 7%대의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인텔 외 다른 반도체주 보시면 브로드컴과 AMD는 내렸지만 엔비디아 2% 가까이 올랐고요. 퀄컴도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1%대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워런 버핏이 애플 지분을 더 매도했다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이 나올지 계속해서 이번 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 유틸리티와 부동산 섹터가 대체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만큼 금리에 민감한 유틸리티 또 부동산 호재를 입을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을 앞두고 혹시 트럼프가 재임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지진 않을까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 동안의 동향을 ETF 시장 동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른 ETF들 초록색으로 그리고 내린 ETF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ETF들 보니까 대부분 인버스 ETF였습니다. 인버스 ETF가 되겠고요. 또 이것도 인버스 ETF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난 한 주는 굉장히 큰 하방압력을 다 같이 받은 한 주였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살짝 약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빅스지수 관련되어 있는 ETF 대체로 다 올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빅스지수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차트 함께 보시죠. 지금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빅스지수, 일명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이 빅스지수가 지난 5월의 일 동안 14% 이상 올라왔는데요. 특히 10월 31일, 그러니까 대선이 임박한 시점부터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초박빙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만큼 대선 불확실성 커질 수밖에 없기에 빅스지수도 함께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대선 하루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BC와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이 여론조사에서는 우세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9% 그리고 트럼프가 46%로 해리스 부통령이 3% 포인트 앞서고 있고요. 다음 여론조사도 함께 보시죠. 뉴욕타임즈와 시에나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펼쳤습니다. 7개 경합주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되겠는데요. 7개 경합주 중에서 4곳에서 지금 해리스가 지지율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펜실베이니아에서는 48% 각각으로 독률, 그리고 미시건주에서도 47%로 독률을 보이고 있고, 애리조나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의 지지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아이오아주의 조간신문인 디모인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아이오아주를 콕 집어서 낸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과 2020년 이 지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지율표를 한번 보시면 카몰라 해리스가 47%, 도널드 트럼프가 44%로 트럼프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이오아주에서 지금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꽤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여론조사 한 가지 더 보시죠. MBC가 진행을 했습니다. MBC 뉴스가 진행한 여론조사가 되겠는데, 가장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49% 대 49%로 지지율이 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초박빙 대선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월 5일 이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갈릴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 발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주요 일정도 한번 보시죠. 운명의 한 주가 되겠는데, 일단 11월 4일부터는 서머타임이 해제가 돼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에 뉴욕 증시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10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그리고 ISM의 서비스업 PMI도 동시에 공개가 됩니다. 6일부터는 FMC 회의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되게 되겠죠. 목요일과 금요일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네, 11월 FOMC 회의 2일차 목요일날 맞이하게 되고요. 이날 기준금리 결정되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그 코멘트에 따라서도 시장 움직임 나타난 점 체크하시고요. 주간 실업범 청구 건수가 공개되고, 또 마지막 날에는 11월 미시간대학교의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공개됩니다. 이제 운명의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에 시기장이 마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급하고 또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하시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